우엉 뿌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료 전순위인 1460년 우엉 뿌리죽 우방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 실오임 중풍 구목순도 번민 불안 우방근 거피절일서 복권저위분 백미사압 정도연 이후 방분 화면 작박탁 내시접종자 가총총위 학도 공심식지 항복극효 번역문 번역문 노인이 중풍으로 인해 입과 눈이 떨리고 답답해 하면서 괴로워하며 불안한 것을 치료하려면 껍질을 벗기고 자른 우방뿌리 한대를 햇빛에 말린 다음 절구에 찌어 카루로 만들고 흰살 내업을 깨끗이 씻어 갈아둔다. 우엉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된장국물에 넣고 삼때 파 산초 양념 곰국 등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항상 복용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 조리법 1. 우엉 뿌리를 껍질을 벗기고 잘라 한대를 만들고 햇빛에 말린다. 2. 말린 우엉을 절구에 찌어 가루로 만든다. 3. 흰살 내업을 씻고 간다. 4. 우엉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된장국물에 넣고 삼면다. 5. 파 산초 양념 곰국 등을 넣는다. 1. 폐 posts